아 바로 이거군요. 김한대 캐스터나 저나 그 다음에 우리 또 피디님들 생각이 똑같았습니다. 자 이은재 선수가 넘어지는 게 또 더 재밌었어요. 여기서. 자 결국은 빈볼 시위를 서로 또 다른 게임으로 승화시키는 이들의 모습. 그렇죠. 싸움할 일을 이렇게 푼다면 야구장에는 앞으로 폭력이 없겠죠. 아주 재밌는 모습이었어요.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잡았다는 것. 지금 이 카메라 스타들에게 또 박수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. 감독님 이거 못 잡으면 뭐 큰일 났죠. 아하 이거 아주 고생들 많으셨고요. 자 이거 참 즐거움입니다. 뭐 지금 이루심도 전혀 마.